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trading 호떡 한글 치면 맛집 칼국수 집이잖아 그렇지 엄청 달아 와 먹읍시다 맛있다 맛있어? 우와 끓면? 엄청 진하다 와 국물 넘친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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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'S 맛있다 먹기 Sue tasting centimeter customers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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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슈퍼나 루티브 마 mới 스테이터 데이터 대만 야시장 대만 야시장에 왔습니다 저는요 처음 와보는 건 신기합니다 한 번 열개 던져봐 들어왔어? 들어왔어? 500불 100불 내고 500불 아 뒤에서 놓는 거다 아 오케이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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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ии 이거 다 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. ㅎㅎㅎㅎㅎ 오피인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탕후루 먹고싶어요. 탕후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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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후루 먹으라. 탕후루. 탕후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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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후루. 안녕하세요. 탕후루 먹고싶습니다. 탕후루에 처음 먹으러 Rim. 음~! 맛있어? 엄청 차다 이거. 너무 맛있습니다. 이런 맛이구나 딸기도 먹어봐 너무 맛있네 아 이래서 한국으로 인기가 많구나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나는 근데 둘이야 둘이 훨씬 더 시원해 마지막 서비스 한 발 오케이 오케이 저는 날씨장을 다 하고 호텔으로 돌아올게요 너무 재밌게 시간 보내봅니다 바이 바이 잘 자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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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이